찬미 예수님, 찬미 성모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나주성지 바르게알기 94부에 대한 소개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재로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구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에게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은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복음 말씀하고 또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모두 다 반드시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구원을 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 된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다 되었다고 끝 무렵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시간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또한 윤리아님께서 이 세상에 안 계신다 하면 계시는 동안 안 계시는 동안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부분도 묵상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들에게는 하느님을 촉범하고 부업천지가 된 이 세상을 정화시키시기 위해서 진노의 잔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진노의 잔이 내려질 때 반대로 축복의 잔도 내려지게 됩니다 진노의 잔을 받지 말고 축복의 잔으로 저희들을 초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원을 완성을 이루시는 분 누구시겠습니까 그 부분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에게 우상에 대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허울 좋은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묵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기를 말씀하십니다 98년 4월 12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야 만이 부활한다는 진리를 다시 기억하여 나의 부름에 응답한 너희들만이라도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일치 안에서 순직하게 따라주기 바란다라고 즉 일치 안에서 순직하게 따라주기 위해서는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을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너희는 마지막 날 아당과 하하가 잃었던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되어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빛나는 밀류관을 받아쓰고 내 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2010년 3월 1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나는 밀류관을 받아쓰시게 된다는 것이죠 밀류관은 어떠한 관입니까? 천국에 가시면 화관, 월계관, 밀류관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밀류관은 왕관에 해당되는 관을 밀류관이라는 이 표현을 쓰십니다 또한 그것도 예수님 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의 말씀이십니까?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일치 안에서 순직하게 주님을 따랐을 때 이와 같은 은총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 순교를 하기 전에 체낙굴름에 모였습니다 순교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전에 체낙굴름에 모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여기 계신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나주성지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은 마음과 정성을 통해서 셈치고 함께 하시는 분들 나성문을 받아들이는 자녀에게는 같은 경우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주님과 성모님께서 친히 함께한 이 거룩한 장소에 모여있는 너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7년 9월 1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또한 94년 1월 20일 성모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사도들의 경우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순교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전에 체낙굴름에 모였던 것처럼 너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니 유다의 자리를 차지하지 말아라 저희들을 체낙굴름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확실히 알고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순교자들의 삶을 통해서 순교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순교자들의 신앙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러한 제자들 속에서도 과거 2000년 전에 12제자 중에 대표적인 배반자 유다의 자리가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유다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유다의 자리를 차지하지 말기를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유다의 자리를 차지 않고 모두 다 제자의 자리를 차지해서 한나라에 큰 영광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면서 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장소에 모인 너희들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하시면서 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최희만찬의 빠스카의 신비를 영속시켜라고 2007년 9월 1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최희만찬의 빠스카의 신비 그 핵심적인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희만찬의 빠스카의 신비는 즉 죽어야만이 부활한다는 진리를 가진다는 말씀이시죠 또한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사명은 보금선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자녀들을 천국 잔치상으로 초대하여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도록 하여라가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의 열사인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주가 빨리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2010년 3월 1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사랑의 메시지 실천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메시지 실천은 우리들뿐 아니라 또 먼 나라 사람, 먼 민족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실천하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주가 인정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 작은 영혼들의 노력, 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에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라고 한 내 말이라 하시면서 사랑의 메시지에서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 나와 내 어머니를 따르는 너희 모두에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2008년 6월 30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자녀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또한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님의 향한 사랑의 길 87년 2월 13일 윤리아님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바로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자녀하고 윤리아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이 말씀이 사랑의 메시지 말씀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007년 9월 1일 예수님께서 하셨죠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려는 사람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바로 천국 얻게 되는 거 과거에 목숨을 바치는 순교하신 분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다 천국에서 바로 주님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천국을 얻게 되는 자녀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며 바로 그 얻는다는 것은 천국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소동과 고무라 도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지금 이 시대가 소동과 고무라 때보다도 노아의 홍수 때보다도 더 극심하게 죄를 짓는 하느님을 촉범한 세상 무엇 천지가 된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소동과 고무라 도시가 멸할 때에도 그 도시에서 롯을 구하셨습니다 왜 구하셨습니까 그 이유인 즉슨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구하셨다고 창세기 19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인지에 있는 도시를 멸하시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롯이 살고 있는 그 도시를 뒤엎으시면서도 롯을 파멸해서 건져주셨던 것이다 똑같은 일을 지금 펼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처럼 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나에게 달려와서 너와 함께 일치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은 모두 반드시 구함을 받게 될 거라고 2007년 12월 1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설사 유황불이 내리는 그러한 재난이 있다 하더라도 구해주신다고 어떠한 자녀입니까 바로 윌리아님과 함께 일치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청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계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기도하시는 분들 다 구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희생 보석 봉헌을 하면서 윌리아님과 함께 일치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구함을 받게 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다른 표현으로 또 말씀하시죠 반드시 구원 받게 될 자녀가 어떤 자녀들인지 보시겠습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은 순수한 아기가 되어 엄마의 말을 듣고 달려오느라 그러면 새로운 부활과 새로운 탄생으로 반드시 구원 받게 될 거라고 94년 2월 3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와 내 어머니의 뜻에 순직하게 따라준다면 새로운 부활로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2007년 4월 7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사랑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 보금적 생활을 한다면은 중대한 재앙이 될지라도 반드시 구원 받게 될 거라고 2010년 3월 3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나에게 달려와 너와 함께 일치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모두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는 자녀는 사랑의 메시지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성모님의 말을 듣고 달려온다 어떻게 듣습니까? 어디서 듣습니까?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들으셔야죠 또 주님과 성모님의 뜻에 순직하게 따라준다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따라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안에 주님 성모님의 말씀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랑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 실천하면서 보금적 생활을 한다면은 바로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리아님과 함께 일치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모두가 윤리아님의 원의대로 반드시 구원 받게 된다는 2010년 3월 26일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메시지 저희들이 정덕하고 따르면서 실천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메시지는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의 열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또한 주님께서는 마리아 막달레나를 그렇게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4월 23일 성모님께서 하셨죠 왜 바로 주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를 그렇게도 사랑을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사랑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마리아 막달레나는 돌로 처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여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주님을 따랐기에 천국을 얻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회개하였다는 것 회개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마리아 막달레나를 사랑하셨고 또 이와 같은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저희들도 이와 같이 죄인으로서 또 다가가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했었을 때 똑같은 사랑을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두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베드로하고 유다는 똑같은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똑같이 배반했습니다 유다는 배반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멸망의 길로 갔죠 회개하지 않고 후회는 했겠죠 후회해 가지고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것으로 갔겠죠 결국 회개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갔지만 베드로 사도는 어떠했습니까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회개의 눈물로 뉘우치고 주님을 따라 진리를 증거하여 천국을 얻게 된 것이라고 94년 1월 2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허락하신 시간은 자녀들의 회개를 위해서 허락을 해주신 시간입니다 91년 1월 29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이 세상에 내려질 증벌과 유황벌의 재앙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2001년 11월 9일 성모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이러한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죠 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어서 깨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91년 1월 29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처럼 더욱 순수해지면서 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2001년 11월 9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내려질 증벌과 유황벌의 재앙을 면할 수 있도록 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지금 하느님을 촉봉한 이 세상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피 흘리는 정화의 시간을 마련하셨고 그 정화의 시간 동안에 그것을 면할 수 있게끔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정의의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깨워 기도해야 한다라고 2002년 6월 30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내 소중한 작은 영혼과 함께 깨워 기도하는 너희는 마지막 날 하늘나라 내 옥자 앞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8년 6월 30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바로 율리아님과 함께 깨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예수님 옥자 앞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계시면서 또 날 성모님을 아시는 분들에게 큰 대단한 은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복된 자녀입니다 저희들은 부유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율리아님께서 이 세상에 안 계신다면 어떠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제또미로 변하게 될 거라고 2011년 4월 22일 성부하는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알아들을 수 있게끔 율리아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다면 하느님의 벌이 내려질 거라고 2014년 4월 18일 성부하는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진노의 전이 내려질 거라고 2020년 8월 16일 최근에 바로 율리아님의 어머니 홍마리아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앞으로 이 세상은 율리아님이 안 계신다면 제또미가 되고 하느님의 벌이 내리고 하느님의 진노의 잔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리아님이 더 오래 생명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단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함께 일을 하는데 힘을 보태드리면서 기도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노의 잔이 내려지면 어떠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시에 재앙으로 멸망의 길로 간다고 2000년 11월 2일 예수님께서 하셨고 하지만 이러한 진노의 잔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진노의 잔을 멈추는 방법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진노의 잔이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주가 인준되어 사랑의 메시지를 실행하게 된다면 2011년 3월 1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주가 인준이 되어 세상 모든 성직자들과 자녀들이 내가 작은 영혼에게 준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실행만 한다면 진노의 잔은 멈출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준받을 수 있게끔 작은 자로서의 더 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노의 잔 대신에 축복의 잔도 내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진노의 잔 속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축복의 잔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을 제시를 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메시지에 응답해서 성모님을 따를 때 91년 3월 1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할 때 진노의 잔 대신에 축복의 잔을 주시겠다고 2000년 11월 2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나주에서 주신 5대 영성으로 무장하여 실천한다면 2017년 10월 2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성모님의 뜻을 성교에서 받아들일 때 2007년 10월 19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나주에서 전대문의 기적들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을 성교에서 받아들일 때 바로 진노의 잔 대신에 축복의 잔을 내려줄 거라고 성교에서 해야 될 일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다 모두다 사랑의 메시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메시지를 따를 때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할 때 5대 영성으로 무장할 때 진노의 잔 대신에 모두다 축복의 잔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앞으로 진노의 잔이 내려진다는데 축복의 잔이 내려진다는데 하지만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맡기면서 일상생활을 저희들이 깨워서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아라고 93년 4월 14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를 안다고 하는 너희만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대체할 수 없는 너희의 유일한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바란다 2017년 10월 2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죠 맡겨진 사명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강무도한 죄인들까지도 마리아의 구원방조에 태워 천국 잔치상으로 초대하라 합니다 그 누구도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심오한 구원경률을 어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겠습니까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모든 자녀들 마리아의 구원방조에 태워 천국으로 바로 축복의 잔 진노의 잔다신의 축복의 잔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바로 저희들의 사명이면서 그 역할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 주님께서 마무리하신다는 분이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2002년 8월 15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나의 불타는 성심이 바로 세상 모든 죄인들의 피난처이며 구원의 완성임을 모두와 깨닫게 해다오 2002년 8월 15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도 완성하시려는 준비를 하고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허울 좋은 우상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통틀어서 딱 한 번 말씀하셨죠 2015년 1월 1일 그 우상은 학문과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학문과 지식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리를 대처하는 우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알랑한 지식이나 이론과 논리로서 율법에 얽매인다면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없듯이 심오한 신학적 지식의 열쇠로도 절대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2016년 3월 2일 성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고 저울질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준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 중요하지만 결코 신학적 지식의 열쇠로도 절대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따르면서 이곳에서 주시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아멘하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받쳐주는 것이 바로 이곳에서 전대미문의 기적들 과학적으로도 분별이 가능한 기적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모동산 십자가의 길에서 그렇게 많은 성혈을 내려주셨고 또 그 많은 성체 기적을 주셨고 성체가 변화되는 또 기적도 주셨고 또 많은 치유의 기적들도 주셨고 또 성혈 이외의 또 기적의 샘물을 주셨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도성 하느님의 성지라고도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지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직 겸손과 순명으로 주님과 나를 따르듯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내가 택한 작은 영혼과 일치하여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여라는 2016년 3월 2일 성모님 말씀이 오늘 주신 모든 은청들이 저희에게 모두 다 이루어져 모든 영광을 주님과 성모님께 돌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성으로 봉헌 드리겠습니다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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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